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게 계속 꺼내셨으니까 떨어져서 그런 거지 오래는 안 됐어요. 사장님, 코지 이거 청소 언제 하셨다고 그러셨죠? 작년이요? 지금 저희 도드람처럼 생긴 게 뭐죠? 혹시 연락을 할 데가 없진 않아요. 공공평 타면 뭐 어떤 건가요? 아니, 잡는 게 아니에요. 바로 버리잖아요, 이게. 사장님, 이거 김치 지금 이거 모아놓으신 거죠? 김치에 지금 무김치, 여기 반찬으로 나간 무김치라고 지금 섞여 있어요. 사장님, 이거 김치 지금 이거 모아놓으신 거죠? 김치에 지금 여기 반찬으로 나간 무김치라고 지금 섞여 있어요.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주방을 공개하는 것을 제도 개선을 좀 해야 된다. 한번은 네 번째가 좀 뽑아 냈어요. 일단은 예전정은 잘 나간amet일 쓰레기 좀 더 못찾고 부족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신발점에서 enfin backgrounds! 앞으로도 성공합니다,